기존에 있는 모내기 농법과 달리 직접 논에 벽씨를 뿌리는 농법이 시도됐는데 이번에 수확해보니 생산비와 병해청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송정근 기자입니다. 빨간 콤바인이 누렇게 익은 벼를 매며 바삐 움직입니다. 이 논의 벼는 모내기 농법이 아닌 논에 직접 벽씨를 뿌려 키운 이른바 문원전파 농법으로 키운 벼입니다. 기존의 모내기 농법은 못자리에서 모를 키우는 수고가 있었습니다. 모를 키우는데 시간이 그만큼 더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게 됩니다. 반면에 문원전파 농법은 일정한 간격으로 벽씨를 논에 직접 뿌려 논에서 바로 모를 키울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산비와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. 실제로 가을 거질을 해보니 수확량은 모내기 농법과 비슷했지만 쌀 한 가마니에 2만 원가량의 생산비가 절감됐고 병해청 발생률도 최대 1.2% 줄어들었습니다. 파종 비율은 20% 정도 전람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병충해와도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경쟁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문원전파 농법이 초고령화 등으로 농사짓기 힘든 환경으로 변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새로운 대안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